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스포리아 전현주, 이화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에브리톡톡이라는 곳인데요. 에브리톡톡은 두피 탈모케어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토탈 뷰티 케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요. 에브리톡톡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랑 톡톡 두드린다는 톡톡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매일 간편하게 두피 관리와 가능한 제품의 특성을 강조했는데요. 두피의 제품을 함께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해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브리톡톡 올바디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올인원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얼굴 클렌저와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까지 세 개가 이거 하나로 콩 틀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제품 처음 봤어요. 샴푸에 클렌저에 바디워시까지 하니까 이거 하나면 한 번 씻을 때 모든 솔루션 다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편해요. 아주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니까 여행용으로도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정말 딱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특진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공 세안 클렌저의 기능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모공 속까지 클렌징해주는 천연 소금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모공 속의 피지랑 화장품에 남아있는 그런 잔륨물들을 닦아내줘서 모공 속의 피지까지 함께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소금이 주위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피부를 촉촉하게 계속 유지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촉촉한 보습 효과를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소금 알갱이의 스크럽 효과로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피 샴푸의 기능으로는 천연 소금은 모공 속의 피지를 녹여서 적당량이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에 함유된 간수는 두피 각질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함유된 소금 알갱이는 스크럽 작용을 일으켜서 두피 각질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소금의 41%나 함유하고도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스크럽도 되면서 거품까지 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성한 거품은 오랜 연구로 이루어낸 에브리트폰만의 특허 기술력입니다. 세 번째 바디워시의 기능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소금의 피부 진정, 피지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탈취 작용과 물음 속 피지 분해로 냄새와 채취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용 후 촉촉한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에브리트톡톡 올바디 파우더 클렌저 스틱형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스틱형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닐 때 정말 편리합니다. 휴게가 진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포씩 이렇게 쏙쏙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올인원 효과잖아요. 이거 하나로 얼굴 클렌저, 샴푸, 바디워시까지 한방에 드는 제품이니까 여행 갈 때 따로 여러 개 챙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챙겨도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뿐만이 아니라 출장 갈 때 그리고 또 운동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들고 가서 씻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 좋은 날개 한 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볍게 넣어가면 운동 후에 번거롭게 여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클렌저, 샴푸, 트리플, 바디워시까지 다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힘들만도 하고 잊어먹을 만도 많은데 이거 하나면 정말 간편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브리톡톡의 제품들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에브리톡톡의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